하윤이 누나 마음 알고 있어 두고 가지 말고 그깟 배우질이 뭐라고 아이를 저렇게 두고 드라마를 하겠대 어머님 아니면 하윤이 안 버렸어요 니가 뭘 잘했다고 나 딸한테 속지검이야 릴레이 따귀? 와 재밌었겠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둘은 무슨 자기야? 하윤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과받았네 여배우 따귀 때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보여주라 하윤이가 아프지 않았을까? 하윤이가 아프지 않았을까? 하윤이가 아프지 않았을까?